있다 있다! 260도 더! 쏠게요 뭐야? 죽었어? 뭐야? 3발 쐈는데? 내가 딱으로 맞춰놨잖아 밑에 있다! 미쳐서 울린거 옷 달라고 하길래 옷 드려야지 자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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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준다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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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너노? 너너노? 차이야 너버원? 오케오케 빨리 우바 어차피 내가 죽일거니까 괜찮아요 여성한테 약함이라니 옷 달라고 하니까 준거야 그냥 여성목한테 약함이야 그냥 옷 달라고 해서 그냥 준거야 오해야 한 명 있다 세명 보여요 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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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아니구나 세명이야? 위에 있어요 뒤에 윗 2명 세명 좀 덜게 떨어지면 세명 아 내논에 세명이에요 이었 diploma 둘이 있었으니까 여기께요 진짜 되 caucus 지금부터 수지손잡이 준다고? 그 똥총이라는 M16으로 점사로 M16 점사는 근접에서 쓰지 않나? 근접에서 저걸 또 주먹으로 죽이네 와 야 이성이라는건 멀리있지 않습니다 선생님 다들 시간이 시간이다 보니까 조용히 영화보듯이 보시는거에요 제 목숨 막 소리지르고 안그러잖아 영화보듯이 조용히 보다가 유튜브 강남은 유아친다고 바쁘고 오 수지손잡이 나왔다 원래 이 시간대면 어쩔수가 없어요 오우야 저 딘나 어디 오우 이걸 잡았어 꼭 뭐 나한테 몇백미터 내놓고 다 잡는거 아 저 농담하네 한 200미터 머리에 홀로그램 세 방으로 잡았어 이야 내 앞에! 진짜 내 앞에 기절 하나 더 와 얘들 띄워서 붙었다 내 쪽으로 쇼트함 뭐야? 내꺼 내꺼 여기있어요 거기있어? 오케이 뒤에서 내인다 미친 피지컬 고해성사하자 안돼 거 말고 옆에있어 블루니 앞에 앞에! 나이스 내율이니 혹시? 얘 일부러 안죽인다 찌푸 찌푸 넌 친구를 버려버린다고? 야야야야야야 야 니 친구 야 이게 개쓰레기인데? 진짜? 너 이럴때 선절해라 그냥 강 나왔다 선절 각이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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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손 until her ass 그런 친구를 들고 있냐 야야야야야 이거 먹어 이거 나 남는 거 버릴게 수직 손잡이랑 이걸 봐봐 내가 여기서 잡지 않아? 여기 있어 와 근데 쟤 그냥 버리고 그만 가네 얘는 또 가보파면 손절하라 손절해야 돼 오탄 필요하신 분 조용 오케이 오케이 오탄 저 280발이오 사람이에요? 아니 왜요? 언제 죽었대 그거를? 대단한데? 이거 나누려고 당연히 나누겠죠? 아 여러분 수직 전동사가 아니라 진짜 좋아서 내가 쏘면 수직 제일 좋아 수직 괜찮음 가벨 필요하신 분 저염 다 필요하네 이 사람들 어 여기 이뚜기가 새거 유튜브가 새거 찍어주십쇼 나 둘도 없거든요 잠시만 우리도 먹고살자 벡터 더 없나? 다같이 벡터 쓸까? 벡터 잘 나오는데 요즘에 3벡터?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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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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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잉 아 유튜브 각인데 트리플 벡터 나만 찾으면 되는데 벡터는 어떻게 쓰는건가요 선생님 오 SMG 내 덤먹었다 아니 털었네 벡터요 벡터요? 그냥 에임되고 하여있어요 사람이 죽어있어요 진짜 세요 나 요즘 벡터만 쓰거든 진짜 진짜 세요 찍은 데 가면 5탄이랑 다 있어요 자별로 먹으면 벡터는 그럼 근접용에서 쓰는건가요? 네 거의 근접 중거리도 잘 맞추시면 다 맞아요 탄속이 빠르진 않죠 근데 대탄이 없어요 어 내가 일단 줄게 내가 일단 줄게 내가 일단 줄게 내가 먹어놨어 어 여기 그대로 버릴게요 됐다 왜 벡터를 좋아하는거지 쏴봐야 되지 왜 벡터를 좋아하는거지 왜 벡터를 좋아하는거지 왜 벡터를 좋아하는거지 벡터 좋아요 아 안되겠다 오오 뭐야 굉장히 세보이네요 갑자기 아우 진짜 벡터 장난아니 세기도 세고 일단 유튜브 조회에서 보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진짜 좋아하세요 벡터를 아 있으신 분들 벡터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진짜 좋아하세요? 어 저 일단 갈까요 이제 아 아 아 갔다오세요 어 어 어 어 너무 위험한 벌판인데 엠이사를 나 들 수 없어 나 그거 해야돼 백터 들었잖아 어 하 adher 백터해 백터 ME 이사 좋은데 넘먹는다? 백터 해 백터 till ai 벡터 잠그신거 아니죠? 절박이를 보고 있는데요? 아니.. 아니 지금 절박이를 AR 소형기 필요하신 분? 제 것이죠? 저 4호탄 30발이 되니까요 뭐지 이거? 김울루님 군생활인가? 전생 전생 아아아아 어우 내 편에 헌저라 전생에 픽뱅이셨군요 전생에 픽뱅이셨군요 하하하하 피곤해서 변호님 제가 왔습니다 운전 봤어요? 누구세요 저 팀 없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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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있어요 오 오우 주차점 할 줄 아는 놈인가? 변호님 근데 어디까지 가신거에요? 자동달리기로 차보다 더 빨리 가시는거 같은데 브로니 브로니 개머리판 없어요? 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데트함 밖에 없어요 땡큐 개머리판 단거 좀 달라요 벡터는 벡터요? 흘리지 벡터도 수집반동은 좀 있어요 우리 이 집 열어버릴까요? 이 집 열어버릴까요? 이 집 열어버릴까요? 아 여기 열어버릴까요? 어 아 저거 아 저거 너무 멀다 너무 멀다 내 차 어디가니? 썩은 물이라면 여기다 구차려 아니 아니? 이거 올라갈 수 있네 그린버씨 아니 저 썩은 물이라면 아 썩았다 아 어어어 이 집도 되는구나 이게 진짜 썩었다 어어어 어 어 저거 보고 보고봐야 저거 광고로에 그러면은 이 집을 뚫을 때 에베레스로 내려온다 215 자랑 다리 건너오겠는데 우리 다리로 아 이런데 딱 세우고 세우고 으어 여기 보고 있는데 멀지 않아요 잠깐 여기쯤 먹고 아니 바로 앞에 광고로 습관에서 아 또 소름누명 남았어 잘하면 올라가치겠네 아이 기블렘이 뻘찍아 일로와 그냥 여기서 나는 바스티온이나 해 뭐 뭐하는 어제 할거 없잖아 거기 여기 바스티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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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오면 엎드려 쏘는거지 으음 아이고 어그로그로 쓴거여서 좋아요 어 근데 바로 바로 쏘니까 바로 나는 죽쏘네 누군가 어디야 뭐야 일단 나 아니야 우리 보고있음 어디선가 확실히 어디선가 나 보고있음 와 죽인다 이거 자기장 죽인다 우리 진짜 안되네 패션 왜이렇게 좋아 자꾸 아 이거 고민되는데 다리앞으로 갈까 이쪽만 되는구나 이쪽만 되네 왠지 모르지만 이쪽만 됩니다 거기서 못쏘잖아 쏘지긴 한다 쏘지긴 한다 이들아 저기 있었어 여기도 안 되네 좋은 팁은 아니고 온다 온다 다리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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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볶 뭐하지? DP 뒤에 박아놨습니다 쏜다 잡아요 저거 오우 길리슈크야 잡았다 멀리서 스쿼스 쏘는데? 30방향 30방향 4기 총알 따는게 왜이렇게 빨라 총알은 그냥 스르륵 사라지 저기 여기 에미사 남아요 어 나도 에미사인데 에미사 먹어요 에미사 남는거야 나 있잖아 연나님 먹으면 에미사만 3명이야 아니야 나 일단 먹으면 남는거야 어 뭐야 나 죽었다 어? 아 잠시만 아 설마 와 진짜 와 진짜 시청자분들한테 쌍냄 먹을 뻔 우와 에미사 드셨어요 연나님? 아냐아냐 나 사람 한 명 기절 저걸 잡는다고? 저 누워서 쏘면 저걸 연설을 잡는다고? 25 25 25 4명? 오른쪽에 다시 가있어 연나님 마을 안에 뭐 뭐 오오오 에미사가 3명 안 되긴 한데 이거 여기로 가져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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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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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겠다 여기 여기 체크 체크 한 명 못났어요 어어 나 차 멈춰 sera 웃 אם 아닙니다 emorgen 10 다 멈춰불어서 기억해줘 빠셍 다시 올라가야지 210방향이 되어있어요 바로 밑에 있어 내 바로 앞에 아 보인다 어차피 와야되니까 나올 때 한번 쳐봐야겠다 거기 있나요? 옆에 있는거 같은데 조심해 바로 밑에 있어 우아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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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나 연단이 아야나 연단이 이동합니다 오른쪽으로 잡고 이동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불속에 있는 문제는 우리가 빨리 능선비를 안먹어서 그럼 우리에게 연난 힘이 있어 그래도 후라이팬.. 아 있구나 위험한 상황엔 제가 다 벗고 엎드리겠습니다 길리 슈트니까 왼쪽에 있을거에요 우리 처음에 싸우는 애들 위저부터 먹자 이거 먹어요 이겨 왼쪽에 있을텐데 이제 올수도 있어 있다 있다 260부터 쏠게요 뭐야 죽었어? 뭐야 세발 쏜는데 내가 딱으로 맞춰놨잖아 아 역시 밑에 있다 어! 배! 배! 미쳤어 올림고 3명 남았다 나머지 60방향 내 앞에 있는거 1명 남았는데 나 에미섬 킬해야 돼 내 바람을 빼 내 바람이 우와 공불렸어 와 나 뚝밟기 파박 터지고 죽었어 아 뭐야 이상한데 나 333인데 와중에 맞췄넌데 에반데 이거 내 스캔 한번 봐야겠다 야 잘 쏜다 잘 쏴 와 라스트인데 우아 일단 맞췄넌데 네 핵이에요 핵 아아 아 MVP 핵이네 아아 핵이었던거야? 얘 핵인데 나중이네 얘 핵인데 말이 안됐어 3도 3인데다가 이리 녹을 수가 없지 아 유튜브 관계적이 좋은 놈이야 여러분 여러분anya 어떡해 끝 시작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